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각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끄는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는 제사회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로 공동체 발전에 앞장선 혁신가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사회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사회혁신 관련 국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은 서부발전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와 더 나은 미래가 공동 후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혁신가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가 됐으며 올해 시상식에는 복지와 경제, 문화, 교육 부분에서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5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